rebound 강의 자 Praise 그게 뭐야? 장어 장어 장어한마리가 이렇게 커 진짜 무겁던데 크구나 그걸 썰어왔어? 잘라왔어요 그럼 그 매장을 따줘야지 그치그치 이게 그거구나 바닷장어, 함호 함호라고도 하더라고요 진짜 큰 거네 그러니까 한마디 가지고 이 대가리 봐 엄청 큰 거네 이건 꼬리 이걸로 뭐 해? 장어국 장어탕이 보양식이네 여름에는 이렇게 땀을 흘렸다니까 보양식을 먹어줘야 돼 우와 맛있겠네 밀가루를 가지고 깨끗이 비린내 안 나게 씻어줘야 돼 미끄러지 식듯이 추어탕처럼 여기다 부어서 물가루를 이렇게 뿌려 뿌려가지고 쳐대야 돼 물인내가 나니까 깨끗이 미끄러운 걸 없애는 거야 아 밀가루에다 비벼주는구나 그러면 비린 맛이 제거되나보지 미끄러운 게 또 나가고 끈적거리는 게 이렇게 쳐대줘야 돼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이 되잖아 꾸들꾸들하니 와 진짜 큰 장어 오네요 이렇게 크잖아 이렇게 씻겨 넣어 그렇게 하면 비린내하고 끈적거리는 게 없어지는구나 이제 끄덕끄덕 미끄러운 게 다 빠져 응 물을 3개 4개 4개 구워서 삶아가지고 굳이 안칠 때 또 물을 잡아야 돼 양을 맞춰 끓어나면은 이제 부어 끓어날 때 이제 저 장어를 넣는구나 여기 물 끓어 어 물이 끄네 물이 끓을 때 이거 씻은 걸 넣어 이걸 넣어야지 음 진짜 크다 이게 진짜 건강식이겠다 응 추어탕보다 더 좋아 음 맛술 한컵 맛술? 술을 넣는구나 비리지 않게 소자로 끓여 오 한참 끓여 뼈가 발라지게 아 다 녹여버리는구나 네 아 30분 이상 대파, 청양고추, 홍고추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한 20분 지났네 오 잘 끓고 있네 뽀얗게 우러난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끓여 10분만 더 끓여 음 대파 이렇게 썰어 어 굵직하게 이걸 어떻게 통채로 넣어 이렇게 갈아서 넣어 아니야 통채로 아 무거지도 이 정도로 자르니까 아 이 고추는 믹서에 갈아 굵게 썰어서 응 홍고추도 같이 갈아 응 어 30분 됐어 이걸 이렇게 좀 쪄게 줘야지 아 이렇게 어차피 갈을 거니까 응 가칠 때니까 살을 아 아직도 힘이 있네 네 풀어지질 않는구나 잘 잘 안되니까 이렇게 좀 깨줘야지 근데 뽀얗다 응 그러니까 이게 보양식이지 쪼개주는구나 부셔주는구나 그래야 빨리 삶아지지 그럼 좀 더 삶아야 되겠네 조금 더 삶아야 되겠네 이 뼈에서 살이 다 떨어져 응 이렇게 좀 으깨줘야지 응 30분 되면 이렇게 좀 으깨주면 뼈가 빨리 삶아져 그럼 불이 이정도로 쫄아졌죠 이제 국물 양은 또 다시 맞추면 돼 다시 맞춰야 돼 이래가지고 밥풀을 끓여가지고 은근히 이제 살이 이제 뼈에서 살이 떨어지게 우러나게 더 끓여야 돼 더 끓여야 돼 지금 한 45분 끓였어 뼈를 칠해가지고 응 뼈를 칠해가지고 응 뼈를 이렇게 이제 추려내버려 다 끓였어 응 너무 뜨거우니까 응 뜨거운 물을 받치고 찬물을 부어가지고 응 살을 골라내고 뼈를 믹서에다 갈아서 받쳐 응 그렇게 해서 이제 걸러내는구나 치커기를 뼈를 응 너무 뜨겁겠다 너무 뜨거웠어 응 좀 식히고 하지 그랬어 이런건 그냥 뼈 없는건 건져내도 돼 어차피 믹서에 갈거니까 곱게 찬물을 부어가지고 응 너무 뜨거워 네 살을 골라내야지 응 또 한컵 두컵 두컵 일단 물 잡으려고 두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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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발라내 응 발라내 이거 갈아볼어도 이따 또 갈거는 이 억센건 안 돼 응 억센 뼈는 빼고 응 이게 일이 많아 아 우선 응 뼈를 발라내 이 억센거 이 뼈때때문에 물 마음대로 못 온다니까 응 굵은 뼈 좀 걸러내고 응 그렇게 망에다 붓고 응 곱게 갈아 응 그렇게 뼈를 최대한 걸러내 응 걸러내야지 이렇게 이걸 갈아서 받쳐야 돼 살이 빡게 아 이제 굵은 뼈는 추려냈고 응 그런데 이런 뼈가 있어 이렇게 잠그 응 그래서 갈아서 받쳐 내야 돼 응 믹서에다 올려라 네 돈벅 이불 이 국물을 응 여기다 부어서 갈아야지 응 장어 국물을 응 제가 다 갈았어 다 갈았어 응 살이 붙었으면 또 한 벌 더 갈아야 돼 아 아직도 잘 안 갈아지면 어깨 갈아야 되니까 와 국물이 너무 좋네 국물이 뽀얗네 밭이 싹 걸러내는구나 뼈가 혹시 있을까봐 뼈가 있으니까 좀 헹궈 내야지 물을 넣어서 되게 뽀얗다 이게 진짜 건강에 좋은 거네 그렇게 갈아도 또 아직 살이 있구나 굵은 살이 그렇게 곱게 갈아내는구나 이렇게 갈아내야 돼 한 번 더 갈아야 돼 아직도 살이 굵어? 응 굵은 게 많아 아까 이거 2개 대놓은 거 아직 굵은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갈아주는구나 아직 굵은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갈아주는구나 또 같이 해야지 이렇게 싹 받잖아 응 그게 뭐야 가시야? 가시 장가시가 이제 거의 다 했어 다 헹궈... 걸러지는구나 와 근데 이거 건더기가 살이 많구나 살이 많대 뽀얗네 이걸 이제 털어붓고 버려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렇게 가시는 다 걸러내고 이렇게 가시는 다 걸러내고 응 그리고 응 살은 다 닦잖아 응 살은 다 닦잖아 이게 진짜 진국이겠다 이제 이 물도 이리 부어야지 응 아까 국물 응 초물을 끓고 응 다들 거긴 좀 건더기가 있네 응 살 이제 이거 갈아 청양고추하고 응 청양고추, 홍고추도 다 갈아 고춧가루도 넣고 된장도 넣고 콩깍지 없이 싹 갈아 하나 둘 셋 넷 응 간은 이제 다 가면서 넣어 응 이 정도만 넣어 된장을 많이 넣는구나 간을 이걸로 맞춰야지 아 그러니까 그리고 생강 생강 된장 된장 들어간 뒤는 마늘은 조금 넣고 생강을 많이 넣어 된장 들어가는 음식은 응 이제 조금 이걸로 물을 넣어줘서 갈아야 돼 좀 잘 갈리게 장어국물을 넣어줘 응 이게 뭐라고? 열무이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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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열무 다듬고 냉긴 거야? 응 큰잎 이걸로 장어국이나 초탕 끓일 때 넣으면 좋아 아 이걸 삶아 놨다가 말려야 돼? 안 말려 아 안 말리고 아 아 즉석에서 구하려면 힘들거든 소금을 한 주먹 넣고 응 물이 끓일 때 응 그러면 머리부터 넣어 응 대가 빨리 물려야 돼 응 삶아가지고 말리면 더 빨리 말라 그런데 그냥 냉동실에 넣었다가 하면 돼 이거 꼭 말릴 필요는 없거든 저을 거예요 그렇게 어제 푹 물러게 이제 다 되나 응 이래가지고 삶아 이제 30분 됐어 그 정도 끓으면 돼 잘 다 됐어 이래 놓으면 돼 불을 끄고 응 좀 그래도 이따가 시켜야지 지금 지금이 살콩해 잘 부러졌네 잘 부러졌네 아유 잘 삶아져 네 올려놔 응 끓어 아유 잘 삶아져 그때 삶아 놓은 시래기구나 응 시래기에다가 이제 지금 갈아 놓은 거 청양고추랑 된장이랑 홍고추 응 그걸 시래기에다 넣어 이제 주물러서 응 그걸 이제 갈아 놓은 마늘이 응 마늘 응 마늘 마늘 2개 넣어 응 생강이 들어갔으니까 마늘은 약간만 응 오 그래가지고 버무려 응 야 이게 복잡하네요 손이 많이 가니까 응 자기가 힘들어 이제 끓이면 돼 양념은 다 들어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국물에다 넣어 응 응 응 완전 진국이네 또 시래기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겠다 응 여기 눈을 흔들어 부어 응 솥이 안차서 물을 어차피 넣어야 되니까 물을 넣어야 되니까 응 헹군다고 양념들을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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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식기도 다 그냥 깨끗이 마무리 돼 이게 한번 살짝 돌려주면 한번 돌려주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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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믹서 깨끗이 헹궈어지네 응 믹서 깨끗이 헹궈어지네 응 이제 넣어가지고 끓여 끓여 응 양념이 다 들어갔어 응 간이고 물고 응 끓여놔 파는 넣으면 돼 응 이제 푹 끓여야지 푹 끓으면 돼 푹 끓으면 돼 벌써 끓어 응 많이 끓었네 많이 끓었네 으응 으응 냄새 좋다 냄새 좋지 된장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이게 된장으로만 간을 맞추는구나 응 시원하겠네 좀 응 냄새가 좋아 이제 푹 끓어야지 응 지금 한 20분 끓었어 한 30분 끓었는데 응 으응 조금 싱겁네 응 싱거울 땐 어떻게 간장 된장 안 넣고 응 일상 조선간장은 된장에서 돈 뺐잖아 간장에서 아 그러니까 그 국간장으로 국간장 국간장 응 국간장 응 그걸 넣어야 되는구나 또 간을 봐야지 응 아 맛있겠다 응 그래도 싱겁구나 응 다 됐어 응 이제 간 안 봐도 맞아 그러니까 한 30분 끓이면 되네 그리고 간 맞추고 응 그 다음에 파도 넣어야 되잖아 다 끓었으니까 응 이제 마지막에 굵게 썬 파를 넣고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건 끓으면 끓일수록 맛있어 응 이건 끓으면 끓일수록 맛있어 이건 끓으면 끓일수록 맛있어 응 맛있겠다 이거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다 응 진짜 맛있겠다 우와 아 이런게 장어탕이구나 응 잘 먹겠습니다 응 들깨가루 아 들깨 좋아하면 응 그걸 뿌려 응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응 어우 맛있네 맛있지 산초나 쳐 산초 후추하고 후추 난 산초 싫어 엄마는 산초 쳐 응 후추 후추 쳐 맛있지 어우 이거 비린맛도 하나도 안 나네 후추도 좀 넣으면 맛있구나 응 응 여기 넣어줄게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니 이렇게 갈아보니까 응 맛있네 참 맛있지 응 음 이렇게 맛있게 끓인 사람도 없어 맛있게 끓인 진짜 진국이네 진짜 진국이네 어우 맛있어 이거 좀 쳐볼까 나는 응 엄마는 들깨 넣어 들깨 좀 넣어 난 안 넣을래 들깨도 건강에 좋으니까 오메가3 응 원래 초탕하고 장어탕은 자기만 알아서 쳐서 먹는 거야 취향껏 응 취향대로 응 시장에도 그냥 그릇에다 담으놔 응 아 시원하다 야 시원하고 얼큰하고 이게 별미네 응 성공했어 응 아주 맛있어 응 하하하하 이거 암 나온 거 아니야 하하하하 이게 어렵겠어 하기가 응 우고지도 이럴 때를 봐서 딱 준비해 놓은 거다 응 맛있지 응 나 초탕보다 훨씬 맛있다 아 매콤해 이야 시원하다 된장을 넣으니까 참 맛있네 이건 원래 우고지도 많이 넣어서 뻑뻑으로 된 거야 이렇게 여기서 먹으면서 우고지 건져 먹게 응 진짜 별미다 근데 엄마는 맵겠는데 맛있어 너무 크네 응 크으 하하 이렇게 맛있는 우고지 아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밥이 아까우니까 이거 먹었지 밥 말아먹어 난 초탕도 딱 말아먹어 응 응 이 놈만 먹으면 되겠어 시원해 시원해 슬픈가 아주 매일 잡는 데 1년 내면 우리 사람들 슬픈이 되겠어 오 진짜 아주 대성운이네 응 이러니까 자꾸 끓여 먹으려고 그랬지 이게 몇 그릇이나 나올까 엄마랑 나랑 한 세 번은 더 먹겠네 세 번만? 한 10인분 되겠네 응 이게 10인분 더 돼 말하자면 그러게 15인분 그래요? 우와 와 이야 그 큰 거 한 마리 가지고 응 두 마리 오면 저 석으로 다 못 끓여야 응 두 통으로 하나 끓여야 돼 아 맛있어 왜 이렇게 끓이기도 힘들어 그니까 손이 많이 가 데려가 응 아주 부드럽네 이럴때 희경이 오면 주면 돼 어허 우와 너무 맛있어 한 그릇 뚝딱이야 와 으아 저 해모가 맛있구만 응 안 하고는 덜 맛있어 안하고라면? 이건 밥 안 먹어도 배불러겠다 고단백이야 한 그릇 뚝딱이네 먹으니까 맛있네 너 줄까? 아니야 그것도 안 맛있어 기프팩 사는데 맛있지?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